어..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데뷔 초에 시작부터 열받게 하네?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스티콤에 출연했었어, 스티콤. 그때 가장 찍고 싶었던 씬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제목이 뭐야, 스티콤? 몽땅 내 사랑이라는 스티콤이었어. 가장 찍고 싶었던 씬? 전혀 크라임 씬? 정답! 크라임 씬 말고 정답! 옥신각신. 난 하나 쳤어! 자, 형철이야 이제. 닌자 어세씨. 심신 어때? 닌자 어세씨. 심신 어때? 닌자 어세, 심신. 잘생겼어요. 쟤 짜증 냈어, 지금. 아니 웃길래 하지 말고 맞춰봐. 매든나워서 웃길래 하지 말고 말하면 우리 보고 뭘 어쩌리는 거냐? 수능, 키즈 1때맥도 아니고 거기서 역할이 뭐였는데요? 어.. 거기에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거기 알바생이었어. 내 특기를 살린 캐릭터였는데 격투씬! 호동이는 나 한 번 봤었잖아. 기억 안 나지? 격투씬 아니야, 격투씬? 전 기억 못해 그런 거. 나 기억 안 나? 진짜 엄청 시켰는데 나 예민한 거 가지고. 와 진짜 형 너무 많다. 형만 쳐야 되는 거래요. 내가 합계도 유단자야. 내가 합계도 유단자여서 내 특기를 살려서 옆돌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옆돌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앉아서 연기하는 시. 아! 아니야! 비슷했어. 옆돌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시. 앞돌기를 하고 싶었어. 아니야. 호동이가 비슷했어. 평범하게 퇴장하는 씬! 어. 정답! 으악! 정답이 두 발로 걸어나가는 씬. 와우. 그러니까 내가 등장할 때도 옆돌기로 들어가고 퇴장할 때도 계속. 지금도 잘해? 안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지금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번 보여줘, 그럼. 알겠어. 할 수가 있어. 우상 보여줘. 스트레칭 좀 하고 어떻게 했는데 계속 그러고 다닌 거야, 옆돌기하고? 여기가 분식집이야? 응. 그러면 이제 내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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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였습니다. 퇴근해라, 조롱아. 네. 안녕히 계세요. 응, 그래. 아유, 내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 원래 그런 대사가 있었어, 심지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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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유, 쟤는 왜 저렇게 뺑뺑. 어. 운동 승용이 좋구나, 초롱이가. 아니, 초롱이 말고도 유단자 또 있지 않아? 여기 있어. 보미 태권도. 아, 진짜? 아, 보미 태권도 돼. 태권도 3단이야. 보미야, 그럼 우리 소폭간도 준비해보니까 한 번 발짝이 해볼래. 아, 그래. 그래. 수고리 네가 한 번 짤 줘봐라. 너 유단자끼리 알잖아. 한 번 깨봐, 그래. 아니. 어, 스트레칭해 충분히 하고. 여자들은 이 격파목 자체가 쉽게 좀 깰 수 없는 거. 잠깐만. 야, 니 웃길려고. 이 걸어. 나는. 야, 철을 치잖아, 넌. 나 진짜 업그레이드 욕심하지 않냐? 이걸, 그러면 척색이 나와야, 이거. 욕심 부리고. 그럼 내가 먼저 해. 어떤 차기로 할 거야? 내 순간 다 웃길려고. 뭘로 해야 돼, 다리가 안 올라갔네. 자, 하!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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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한 번 더 쓰자. 이야, 아주 훌륭하다. 자, 보미. 우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차 볼게. 어, 상당으로 차기로. 높아졌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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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봉이.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할래? 드로차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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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기, 뻗!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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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춰, 좀 낮춰. 시청자가 보여야 되니까. 하! 해! 해! 예수 한 번 하고, 점핑 연습 한 번 하고. 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아니냐? 해! 야, 이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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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낮춰줘! 낮춰주라고! 잘 올라갔는데 안 해봐서 쩍봉을 안 한 거 아니야? 너무 낮춰야 돼! 너무 낮춰야 돼! 너무 낮춰야 돼! 낮춰줘! 아니 형! 하나는 다 올라가잖아! 아니 하나는 다 다리가 올라갔는데 두 개가 왜 안 올라가지? 아 진짜... 아 진짜... 야 안 될듯이 웃겼다! 안 될듯이 웃겼다! 이수근 한번 해야지! 우와 진짜! 보고 싶어! 내가 그냥 그것만 톡 깰게요! 100% 웃긴 거야! 100% 웃긴 거야! 100% 웃긴 거야! 표정을 읽었어! 이게 540도인 거야? 540도인 거야? 540도 아니야 이거? 540도!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자 수근이! 형 손 손 손 손! 자! 또 가봐! 와 짱! 형 올라타서 해! 올라타서! 형 이 깎임으로 얼굴 때릴 거니까! 그러면! 가운드에 있을게! 떼어놓아! 이걸 찬다고?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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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렇게! 동답기로 통해서 점프를 하면서 찬다! 리허설 한번 할게! 리허설 한번! 바로 가면 돼! 3m 높은데! 3m 높은데! 3m 높은데! 3m 높은데! 날아야 돼! 준비! 가능해! 가능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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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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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몸에 의견 때문에 엎드리는 거야. 빨리. 가라. 가라. 아.